아이돌 라디오 204번째 에피소드 오구오구 아이돌 라디오 봄도 오구 룽디도 오구 여러분도 오구 그리고 이분들도 오구 아 행복하다 아이돌 라디오 패밀리 입장 먼저 아스트로의 문빈 앤 엔젤 네 좋습니다 두 분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오늘도 멋있어 오늘도 아 귀여워 아스트로의 킹왕짱 하나 둘 셋 체크 하트도 느낌있게 날려볼게요 하나 둘 셋 체크 감사합니다 두 분 잠시 제쪽으로 오셔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 펜타곤의 지노 앤드 후위 좋습니다 두 분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한강을 그대 품 안에 하나 둘 셋 체크 신나는 아이돌 라디오 불타는 이 밤 사랑해요 하나 둘 셋 체크 감사합니다 이제 네 분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서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한정 아이돌 라디오 유닛 우린 오구오구 아이돌이에요 하나 둘 셋 체크 이 봄날에 아주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섹시 카리스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체크 감사합니다 네 분 이제 앉아주시고요 이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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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밖에서 보니까 정말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분 새로운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팬분들도